아 상식과 비상식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희한한거지 양심이 없어 뭐지? 빽빽거리던데? 저깄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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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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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뭐야 나 가만히 있었는데 미치겠네 야 뭐야 이것들 잠깐만 어 일단은 안에 들어온 애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아이씨 이거 측면이잖아 어린거 다 썼잖아 그거 큰일났네 일단은 하나씩 죽여있어 아이씨 백프로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쭉 각이 안나올텐데 여기서 수류탄 던져주고 수류탄 두개 각인데 이거 재수없으면 어 어 이거를 너무 깊게 파면은 얘가 측면이 뜨니까 어 요만치만 까줘야되는데 수류탄이 아깝긴 한데 지금 아꼈다가는 그냥 망할 것 같아 다던지던 다 던지잖아 전개 따위 못믿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옿 쓰읍, 몇 마리 남았지? 아, 다 불 나가지고 엄폐가 갈 데가 없네 하아... 여기도 한 마리쯤 여기 창문 깨진 소리 안 났죠? 여기로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얘는 무조건 죽여야 되거든? 근데 지금 뾰족하게 총으로 죽일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일단 얘가 대충 쏴보고 나오고 나오려나 이게, 각이 여기 나오고 각이 오묘해 여기 더 없지 일단 이건 확인해야겠다 무섭다 여긴 더 없어 여기서 조심 낫지 이십... 구! 오! 죽였고 뒤에 있네 하나 버프 받고 오고 경계 경계인 게 좀 싫은데 경계인 게 좀 싫은데 어... 지금 가다가 경계 걸릴 것 같은데 48 얘가 이제 일로와서 여기 쏘겠죠 여기는 안되고 이렇게 뾰족한 수가 없는데 될거 같은데 네 경계가 한마리한테 올인하는게 좀 짱나죠 기다리다가 오면은 생각해보자 어필지로 바뀌었네 어디 보자 어디갔어 오오 뭐야 이러면 저거 죽일수있는 각인데 몇프로냐 54% 774%까지 올릴수있는데 68% 얘는 런앤건 쓰면은 조준이 81 이지 아 이거 에드나 너넨건 쓰고싶은데 에드날거 같애 이놈의 돌격이란 여기가 여긴 에드가 나려나 시야상으로 별차이 안나는데 얘들아 날까 말까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안죽어 얘들 안나 안났어 이러면 저 건물안에 있겠지 지금 세무대기 잡았는데 아마 저기 건물안에 있거나 왼쪽이 저기 있던가 분대장 그냥 가장 짬이 되는 애들이 자라요 짬이 되는 애들이 그 뭐야 분대장 위치있어 여기가가지고 저쪽 건물에 있네 저쪽 건물에 있네 로켓이 하나 남았는데 아 왜이렇게 이렇게 가도 돼 얘도 얘도 가 아 너무 터프하게 뛰어 이것들 좀 돌아가면 안 돼? 투에서는 이게 경로 지정이 된다고 하니까 저기 건물안에 있을건데 어 일단 로켓맨이 자리를 잡아보자 여기서 로켓이 되려나 엑스컴2는 내년 2월인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한참 멀었어 한참 멀었어 갓터의 갓산이랑 볼아웃을 즐기고 계시면 나올거에요 여기는 안닿지 차이 가려서 못쏘는데 묘하게 갓이 나오는 이 신기한 게임이라서 묘하게 갓이 나오니까 오 갓갓에 갓갓 갓 좀 그만 붙여라 신병! 오 2댐 신병이 사빠리 괜찮구만 아이씨 흩어지는거 봐 와 이거 완전 완전 튀어버렸는데 붙어지는게 3개의 클라스가 좀 이거 곡상에서 쏘면 좀 위험한데 한턴을 버텨야되는데 실탕 뭐야 로켓가기 잘 안나오죠 얘는 조준이 젠병이니까 하나가알라고 들어가구 일단은 잠보 얘가 기다리고 오오오오오 오오오 이게 치면다 와 이게 측면 뜨네 아니 달리기를 왜케 잘해 여기다가 여기까지와서 쐈다고? 어떻게 잘 뛰지? 스태프가 몇 칸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어 스태프가 몇 칸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어 아 요렇게 써야겠는데 술찬도 없고 아 몰라 쏩시다 아 저렇게 측면 잡을 수 있네 나머지가 경계를 해서 못 움직이겠어 아 이거 또 측면 잡는가 설마? 또? 흫 어딨다 온거지 자리가 너무 안좋았다 경계겠는데 못 피하면 다 움직이지 뭐 못 피하고 3댐 뛰면 다 움직여 또 올텐데 또 올텐데 좋고 밖에서 측면은 뜨는데 딱히 뾰족한 수가 없네요 딱히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야지 뭐 려낸 건 쿨이 올 때까지 돌아가자 다 뛰고 오우씨 와 어떻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플레이 봐 그냥 앞으로 와버렸어 이 새끼 참댐 아아아아야 축포 정말 피바람은 대단해 아주 다쇠 28일 시즈 나오시네 대전지 4 탈퇴 다행히 아시아가 인도랑 오스트리아가 둘 다 한 칸 찼네 나름 깔끔하네요 뭐 나름 깔끔해 나름 기술자는 열일곱 마리 3월 미션이 왜 안뜨지 3월 위원회가 안뜨면 이것 좀 빡설텐데 돈도 없고 3월 위원회가 3월 위원회가 안 떴다 아아 이거 어어 씨 내정 운이 최악인데 엑 아아 구장 이쯤라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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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을까 이걸 3월에 패닉 줄여주는게 나와야 음 이거놓치면 3살퇴 이건 무조건 놓칠거고 음 음 아... 하나도 탈퇴는 끝인데 테라리아는 오늘 선물 받았어요 아르헨티나 저격병장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못 가고 영국 가야겠네 영국 가야겠네 영국ation 아허허 gets.. 120원 보통 아 이거 월 못갈 것 같은데 이게 3월 위원회가 떠야 좀 할만하던데 뭐야 이건 신병의 상태나 보자 뭐야 파수밖에 안왔어? 4명 뽑았는데 다 능여치가 그지 깽깽이들이 몰려왔구나 저격을 어떻게 키워 4월인데 이제 이게 위딘이에요 아까 뽑았어 4명 무덤이네 아 난 플레이 기록 보지마 도찰이 그냥 습관이 아주 사과는 사과는 올렸고요 보통이니까 뭐 애들 말이 있겠지 근데 5월에 못 넘길 것 같애 위원회가 안 뜨면 넘길 수 있나 이게 패닉 감소가 떠줘야 아슬아슬하게 넘기던데 하나 남고 아니 그걸 내가 날렸어? 참 소감은 무슨 오늘 까칠 못하니까 오늘 까칠 못하니까 난 원래 까칠해 예usta 친구 투구training 쿠네든 어떻게 되 doin에요? Power into the alright 얘가 어얅 Dunya 미 Enfin 그 일요 이쁙 것을 이 기둥이 두번 버티지 아 쟤는 하지 말라니까 계속 하네 한번만 더 해봐 한번만 더 해봐 엄마 오우쒸 다 날아가 원팩아 죽겠다 이거 아 원팩 한 발에 다 날아갔어 세상에 안 죽은게 다행인데 예 파사 있는 애는 뭐였지 뭐 아래를 죽일 수 있고 이게 한번도 못 버티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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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터는 원래 오랄빵 나면 저래요 가끔씩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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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쎈데 런앤건을 쓰고싶은데 문제는 얘가 샷건이 아니야 100%로 죽일 수가 없어 뒤로 빠지고 꽂히네 아주 그냥 이러면 수류탄으로 죽일 수 있지 딱 죽여버리고 장비좀 하자 몇 턴이 마지막이냐고요 그런건 없어요 시나리오를 진행해서 엔딩을 언제 볼지는 자기 맘이 다행히 시커가 안나왔네 다행히 시커가 안나와서 지저분하게 부상이 지저분하게 부상이 안걸렸지 짱받을때 스 스 스나가 없으면 좀 빡살거 같은데 지저분하게 부상 지저분하게 부상 지저분하게 부상 다행히 시커가 안나와서 다행히 시커가 안나와서 지저분하게 부상 숙소가 안나와서 슬프로끼리 아 스나가 없으면 못 깬다는게 아니라 스나가 있으면 편하잖아 열어봐 탁공 두마리네 자 얘가 수류탄 던지고 신병이 막타를 신병이 아까 막타먹었죠 못먹었네? 먹었네? 사롱 사롱 그리고 대전차 얘를 주자 히 히 오 또 중학이야 중학이 풍년인데? 이러면 전투는 걱정 없을 것 같은데 히 히 히 히 파닉이 두개 예약 이거는 안되겠다 히 히 히 히 히 히 히 아이야말로 이렇게 생물학 전조겠죠. 11150 10 상병순화가 없는데 패닉냄새는 안줄어요. 패닉이랑 상관없는 음식 중중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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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닉이랑 관계가 있음 하겠는데 패닉이랑 전혀 관계 없잖아 그저 한 명이라고 들으러 가면은 고마워 무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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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잠시 후 그리고 아... 아... 하루 신병들 경험치 줄만한 신병이 없는데 파스 부위 안 남았어. 이러면은 지원병 하나 키우고 신병 하나만 더 키우자. 위지가 높아야돼. 위지가 낮으면 써먹기가 너무 힘들어. 특히 후반을 간다고 생각해도. 분대장 근처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냥. 정배돼가지고 그냥. 저기 형 이제 못 키워요. 이제 와서 키워봤자 늦었어. 내가 저격을 직접 키우려면은. 3월에 키워야돼. 일단 4월에는 무조건. 중화기랑 돌격병에. 몰아버리고. 키우려면 이제 5월부터 키워야지. 무김부터. 그 문제는 지금 내정이 망해서. 5월에 못 볼 것 같은데. 5월에 못 본 것 같아. 뭐. 수강이 어디 있어. 5월에 못 본 것 같아. 무급 안 되는 일이야. 수류탄에 비해 가치가 없었어. I'm on it, Commander! 정배가 정신지배예요. 정전패박이 와 진짜 장난 아니구만 그냥 아, 아태면요. 음 저쪽이 시청자들끼리 니건급 하지마 그런게 나중에 존목소리 듣는거야 누구랑 친해지고 싶니 인터넷에서 친구는 인터넷 친구가 있어요 친구는 인터넷 친구가 있어요 인터넷 친구랑 게임이나 하겠지 뭐하겠어 전투파일을 모른다고 말세야 말세 아 이것도 소리만 내고 어딨는거야 소리만 내고 아 또 뭐 오 아 진짜 말 한마디만 하면 또 운명할때 말 많이 팠았거든 실크하다 실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내가 지금 그럼 지원병이 일단 물리기 좋은 위치에 있고 중앙이도 아니래 신병도 물리기 좋은 위치에 있고 가빅맘 죽기 죽고싶니 진짜? 몇줄 이상은 철퇴야 원래 내가 다음판마냥 운영을 일관성있게 안하니까 철퇴 안하는거지 맞아서 터지는 수가 있어 아 아 그래 아 아 저거 오 무상 없이 잡았고 무상 없이 잡았고 아 아 아 이렇게 부상 없이 잡기도 오랜만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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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클럽 순위 보고 10일 건방 팬클럽 순위는 뭐야 아 아 뭐야 저 당일만 야 저거 약간 정신 정신병장 아니야? 컨셉이 아주 신박해 나도 저런 컨셉 잡아야겠다 괜찮은데? 아 으 으 으 으 으 으 Upper 마이 으 으 으 주는 거예요 그 컨셉이 노잼이거나 내 맘에 안되면 그냥 날아가는 거고 사실상 외줄타기죠 외줄타기 아제스님 방은 너무 어그로가 없어가지고 내가 끊은 거야 안그러면 채팅창이 죽어있잖아 다 자버린다고 사람들이 아이씨 어그로 끌어야돼 자, 착한 어그로야 나한테 자면 안되지 그 시간에 뭔 점심시간에 뭘 자 아다 아다 자, 점심시간에 자고 있어 얇은, 얇은 남자가 저기 있는데 사람들이 어그로를 그냥 막 맞춤법 좀 틀려주고 낫 낫 낫 이런거 해주면은 그냥 한두 명씩 낚여요 갑자기 정색하면서 오크가 아닌데요 오크에서 계속 틀려주면은 잘낚여야죠 도망사 도망사 아이 아이씨 아이씨 엌 토익 100점도 해주고 아이씨 아 그런거 말고 저런 저급한 어그로 말고 고급 어그로를 쓰라고 정신 못 차리네 아주 아 배워서 여기서 써먹지 말고 딴 데서 써먹어요 아 난리가 났네 여기 신맨이 에드했는데 큰일났는데 이거 이거 쿨럭 쿨럭거리게 했는데 이거 쿨럭거리게 생겼어 상해비는 내방 못 올걸 내가 볼때마다 강퇴해가지고 야 그럼 솔직히 재미가 없어 어그로 끌다가 이제 피디 맘에 안들면 그냥 날아가는거지 뭐 쿨럭 쿨럭을 각오하고 지원병이 재섭수면 죽겠죠 돌진 다행이다 하나는 뭐야 개꿀인데 잠깐만 여중생은 보이자마자 강태야 난 재미가 없어 로켓을 저긴 안닿지 이게 경계인지 경계인지 모르겠네 아 닿네 다행이다 하아 액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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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으로 아홉발은 빗나가지 않아 확률이란 그런것이다 다행이다 신병이 아이씨 60% 잠깐만 좀 더 감아라 62 70% 찾아뵐 포지 70% Señor ast rept 로켓이 없어져가지고 플로트 남은 쫌 위험한데 안일하지 않았지 남은 카드가 몇장에 있었는데 이걸 아니란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게임 aim 이 게임은 모르는 거야 아 이거 플러트 때문에 좀 힘들겠다 위치라도 좋게 싸워야 되는데 롯터 대용으로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야 2마리네요 다행히 오! 3대면 박아버렸어 좋았어 지금 다 지상원 다 수류탄각에 나오게 내려왔는데 이건 뭐 어? 엑스레이 뉴트럴라이즈드 엑스레이 뉴트럴라이즈드 예스커매더 편하게 잡겠는데 이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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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두 개의 카드가 남았다 은 한 개네 오우! 지원도 뭐 킬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아싸 하나 남았겠지 어허 아할 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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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어허 아까도 나갔잖아 아까도 이거 두번째야 멍청아 아아 진짜 영감님이 그냥 친구 없어가지고 맨날 저런거 가지고 말을 걸어 아아 조심해요 오늘 오늘 시작부터 90% 80% 빗나가가지고 매우 지금 빈정 빈정이 상한 상태입니다 조심해야돼 오늘 로켓 한 6번 쏜거 같은데 두 범위 나왔어 크흫 가슴 만지려 흫 안 만져 흫 너무 뜬금없어서 어이가 없었다 아 너무 뜬금없잖아 기승전이 없어 그냥 갑자기 가슴 만질래 이러면은 뭐여 뭘 좋아해 그냥 피지카 피지카 한거지 피지 하도 어이없어가지고 아이아이 얘가 한방에 죽여버린다 아이아이 아이아이 저격이야 쓰레기같네 어? 예반이다 어어이 잠깐만 감원 예반이야? 세상에 삼히 아. 아유.. 여기 예반 찍을 수 밖에 없잖아 저 위지 스탄스가 또 아 근데 감언 너무 아까운데 감언이 너무 좋아 예반이 하나 하나도 없으면은 나중에 진짜 답이 없어가지고 예반이 하나는 있어야지 이제 짱 미션이 뜨겠지 다행히 아무도 안 다쳤는데 중학에 곧 돌아오고 역시 14일 20일 아니구나 5월에 하는 거구나 그거는 또 왔네 돈은 좀 되겠다 엘레리움은 항상 파는 이유가 세컨드 웨이브 때문에 엘레리움이 없어져요 바라보 그래가지고 그냥 팔아야돼 자동으로 없어지거든 이러면은 테러 대비는 다 됐고 중학에도 3병까지 찍을까 곧 없어질 지구니까 이름은 붙이지 않겠어 정을 주면은 마음은 아프다 28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내정이 망해가지고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아 탓서는 다시는 안 붙일 거야 탓서는 탓서는 다시 안 붙일 거야 원래는 알챔은 그래도 한 번씩 빙나가지고 써줬는데 탓서는 안 돼 탓서는 다시는 안 쓸 거야 까꿍 두 번 연속은 아니지 쉿 지금까지 두 번 연속으로 삑낸 놈 없었어 서로 다른 놈이 한 번씩 삑낸 적 있어도 두 번 연속은 없었어요 매펙 트레이너가 아니라 잠깐 보였어요 섹터가 달려오는 게 귀신같이 탔었는데 입변하는 거 봐라 아주 그냥 시카 두 마리 어 여기서 애들이 다치면 안 되는데 돌격은 다치면 안 돼 그리고 다 중앙이잖아 이거 다 중앙이잖아 다 중앙이잖아 하나 다치면 안 되는데 다 중앙이잖아 오오 좋아 탓서는 언급하면 안 되는 그런 작품이라기보다는 언급하면 안 되는 거는 이제 그 그 안 나온 그게 있고 그냥 똥겜 중에 하나지 사상 타선 이제 타이베리안 선이라는 커맨덴 허커 스타와 같이 나온 시리즈 하나 탓서는 그냥 똥겜이에요 시대를 잘못 타고난 거는 녹스고 탓서는 그냥 똥겜이에요 압도적인 똥이지 똥중의 왕 녹스는 지금은 재밌어 녹스는 제가 방송 키고 최근에도 했어요 재밌었더라구 재밌었더라구 요즘에도 리메이크해서 나오면은 상할 텐데 멀드 같은 게 워낙 재밌어서 어디 보자 일단은 로켓 있는 애들이 저기로 가지고 나머지는 기다렸다가 커맨덴 허커 포는 안 나왔는데 없는 게임입니다 이지는 꽁짜에요 사실상 꽁짜는 아니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같이 주기 때문에 꽁짜는 아니 오늘 일을 보자 내가 운을 하는 거예요 운이 안 나왔어요 네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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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지스탄스가 100명은 있는거 같은데 다 이지를 좋아하는거 아니야 설마 여기에 설마 피시방에서 이지하던 사람 있는거 아니야? 소름 돋을텐데 당장 나가 여기 오지마 무서운이군 아 진짜 피시방에서 이지하던 사람 있다니까 못 믿겠지? 진짜 있어요 아 ㅅㅂ 아 ㅅㅂ 살았거 우리 예비정무한테 키를 줘볼까 야아 뭐야 이거 끝이야? 엄청 조금 나왔네 어 충애랑 석탄병 둘다 좋은데 석탄병이 낫지 딜을 좀 애들은 풀어주고 적탄이 뜨면은 섹토가 무섭지않아 짱미션이랑 테러랑 다 뜨겠네 짱딱보여 엑셀런트 우린 룩 중중중중지 너 말고 어디서 어디서 지금 어디지 아 이거 하루 남았구나 하루 남았네 저격 저격 여기서 상병저격 아니면 의미가 없지 여기서 키우자고 저격을 여기서 키우자고 저격을 안돼 어차피 상병 못따라 그냥 중앙으로 가야돼 그리 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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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때 지금 테러 대박이 아니면은 답이 없어 지금 내정이 망해가지고 테러 대박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미션이 미션이 I'm missing. Especially since I've got this thing with me. If you take me with you, it's all yours. 건초이 4 데미인데 왜 건초을 버리는 거야. 자... 이번에는 예반이 있어가지고 좀 더 쉽겠네. 저번에는 예반이 없어가지고 좀 짱 나는데. 여기랑 여기나오지. 아, 저기랑 여기나오던가. 어쨌든. 위치가 고정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여기 두 마리, 여기 두 마리. 너 purposes. 하나 나왔고, 뷰로 선물 받았어요. 놀랍게도. 근데 내가 아까 돌려보니까 그래픽카드는 물론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더라고 만약에 한다고 쳐도 너무나도 고사형 게임이야 오우쉽맞게 한 방에 죽여버렸어 이제 여기에 로켓을 닿았나보고 여기 한 마리 나오거든 난 딸리가 없지 오우쉽 알았어 알았어 짱도 은근히 말이 많아 근데 엑스컴이랑 뷰로는 아예 다른 게임이잖아 아예 다른 게임이니까 오우오 오오 1덴 뭐야 어? 1덴 달지 않았어? 왜 안피아? 버그에 클라쓰 가지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를 샷건으로 처리하고 예 고연이 아니라 연거죠 당연히 그나마 상식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네 한 번 더 떨어질 거야 빨리 나와라 빨리 세 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떨어지잖아 한 번 더 떨어질 텐데 아 이게 움직여야 떨어지나 보다 저번에 기다리다가 움직이니까 떨어지더라고 여기 오니까 떨어지더라고 병사가 일로 오니까 떨어지던데 무시할 수도 있지 무시 많이 당해 살다 보면은 여기서 무시당한다고 몰아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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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연결 예 1 1 하나빼요 하나에 하나빼 하나 롱원은 근데 이제 예반이 맞을 확률이 있어 그래서 예반 뚫려가지고 죽어서 망하더라고요 이번 지구는 내정 운이 없어가지고 망할 거예요 지금 거의 한 8-90%는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납치가 잘 안뜨고 3월에 패닉을 못 줄여서 이게 둘 다 둘 다 좋아야 돼 전투는 무조건 잘해야 되고 전투는 무조건 잘해야 되고 내정은 이제 약간 운이야 내정은 내가 관여할 수가 없어 내정은 내가 관여할 수가 없어 다.. 다음번이야 이런 술탄 좀 줘야 돼 여기까지 쏴 먹어 수류탄 많은데 뭐 실체를 못 먹는 게 좀 아쉽죠 이제 떨어지는 건 다 떨어졌지 네 이제는 요 캔만 쓰면 되거든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쏘 어? 계속 보이네 그래도 이쁘게 뭉쳤네 amoļ 오우쌰 한칸 차이로 안단나 그러면은 여기 수말이 있으니까 어 연폐가 뽀개질 수 있어 저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쏘진 못하겠죠 멀어서 여기 얘가 한방정도 피가 오니까 퇴트 한방을 버틸 수 있고 얘가 좀 위치가 애매하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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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연막 얘는 잠 그럼 이제 아마 어딘가에 붙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딘가에 붙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내가 로켓각을 확인하고 대충 맵에 아이씨 별로 커버가 안되네 그렇게 많이 커버가 안돼 여기 오케이 여기있네 음 4 4 6 6 안녕하세요 4 4 7 5 얘는 승급 확정 안녕하십시오 5 5 5 5 5 5 멀러빵 채팅창이 너무 더러운 것 같다구요 깨끗한데 가세요 깨끗한데 가세요 깨끗한데 가 내가 더러우니까 사람들 더럽겠지 Free 피해를 그 15 턴 아 뭐야 내가... 마무랐어? 밑도 맞고 호호호호! 코를 아주 프로롱 쏴 버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왔으면 퇴장할 시간이었다 아이씨 카카 좋게 안나오네 아웃! 카카 좋게 안나오네 소리 너무 가졌어 으흠 으흠 개편하던 멀럭은 다른 멀럭이고요 아 시끄러워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으흠 죽여 오케이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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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으로 시끄러워 오 아주 안일에 그치구만 안일에 그치야 그냥 컴온 아 뭐야 이거 어 일단은 식빵 메일한테 때려주고 어 어 잠깐만 하하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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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턴소우 툴 9댐 엄청나구만 여기는 연기 아니지 뭐가 어거지야 완벽한 전략이었구만 완벽했구만 그냥 한 마리 뭐하네 빠이야 러넴건 흫 아 잠깐만 러넴건이 없잖아 아 이거 수류탄 두개 던져야겠네 색도 밥도둑이라서 가져가야되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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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 아닐 아닐했고 잠시만 잠깐만 지원은 상관없어 지원은 뭐 그냥 죽어도 상관없어 지원병 따위 어 어 털드위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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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야되지 달려 이번 직업도 망했어 내정이 망했거든 내정이 안망했으면은 열심히 했을텐데 내정이 망해버렸어요 오울이 안될 것 같다 오울이 안될 것 같다 오울이 안될 것 같다 끝 짱 로켓이나 잘 쏴 노예같은 놈 쏘이 속사 은밀기동 와 여긴 왜이렇게 스킬이 잘 뜨냐 다 개꿀이네 파쇠 능력치가 낮은 애들은 스킬이 좀 안어울리게 떠요 제압같은게 떠야되니 홀로그램 깊은 주머니 홀로그램 하나정도 있어야지 며칠이야? 열흘 남았어? 음 4 업링크 하나는 되고 업링크 하나는 되고 업링크 하나 더 할래요? 발전기 두 개 240원 업링크를 미래 지우면은 지금 15원 안들죠? 좋아 아 승강기는 오래 짓는거야! 내가 몇번을 생각했는데 지금 유지비 때문에 안짓고 있는거에요 다 죽었다 인도, 독일, 멕시코 이게 진짜 망하겠는데 인도, 독일, 멕시코 독일 안가면 안터지고 인도 안가면 2개 멕시코 한다고 안가도 2개 멕시코 가면은 커트라인 아니네, 커트라인 아니네 아직은 희망이 있구만 5차 4개 5차 4개 여성납전 짱! 스플린터 전투 스캐너 이것만 봐주세요 은밀기동 대전차 음 아 스캐너도 좋은데 스플린터 같이 떴네 이건 이제 중학이니까 중학이니까 이제 스캐너를 달자 그리고 파쇄는 어쩌셨고 대전차 중중 돌 중중중중중 중학이 엄청 많네 아 아 아 아 아 아 파쇄 없는 애들 상병 껍을 키우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발전기 무새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매달종은 유지비가 나간다고 멍청아 미리 질비 내가 그거 망하고 생각 얼마 만에 했는데 지금 돈을 미리 막 쓰면은 내가 그때도 한 100원 남기고 위성 샀어요 7개를 돈을 막 내정한다고 막 쓰면 안돼 타이트하게 해야 돼 어딨을까 여긴 없어 여기가야 된다 섹토네 플러터 아 시카구나 여기가서 에드가 안나면은 이 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탈퇴거든요 추가 탈퇴가 두개인데 테러를 잘하고 아니면 납치가 안뜨거나 그러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까지 같은 나인 까지는 에드가 안나니까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스캐너를 하나 던지고 스캐너를 이쪽 라인부터 처리하고 싶어 아이씨 파림이 약간 딸린다 지크하다 혼자 있는게 아니겠지 거의 99% 두마리가 여기 아이 저기 테러 전이니까 시커도 그냥 죽여야 돼 어? 아 두개는 좀 아니잖아 아 진짜 로터다 다 로켓 한도발은 있는거 아닙니까? 저거 동시에 애드는건 안되고 죽여야겠더니 동시에 애들은 절대 안돼 죽여 빨리 벵거리고 일단 기다렸다가 도망갔다 탐욕같은 소리 하지마 탐욕에 집착해서 이걸 깰 수 있겠어요 탐욕이 어디서 났냐 어디서 났냐 잠깐만 얘는 파쇄밖에 없지 여기 빠지고 여기 빠지고 일반 로켓이 있는 애들이 여기 와야 되는데 반복하고 아 그럼 깨러 가요 아 진짜 누가 뭘 하던데 깨러 가 내가 아는 사람 대통령이던데 대통령 해 아주 진짜 그냥 대체 왜 나랑 왜 이렇게 다르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조단을 벌던데 니가 조단을 벌어 남이랑 나랑 뭔 상관이야 남이랑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비교하는 사람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비교하는 사람이야 제압 됐고 어 뭐야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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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이 안 들고 왔는데 아 잠시 아 아 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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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50 쏴야 되고 수류탄을 촬영하네 1팩 깨져버렸어 1팩 깨져버렸어 중화기 하나 정도는 죽어도 뭐 상관없네 아 그렇다고 3 플로트에 3 로켓은 아니잖아 어? 3 플로트에 3 로켓이 말이 됩니까 어느 정도는 재수를 믿어야지 뭐 고런비 5월을 넘겨도 작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미션 1칭 받고 싶은데 쒸쒸쒸쒸쒸 와.. 패기 봐 패기야 패기의 대가를 치봐 쒸쒸쒸 얘는 쏘거 좀 못하고 얘 달리기를 좀 못해 도격인데 달리기 너무 못해 절로 펜쳐가겠다 섹토가 몇 마리 더 있지? 쒸쒸 얘 안오냐 얘 여기서 갈 수가 없어! 바다 반응이라서 이게 테러라서 지금 부상도 안되는데 부상도 허용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안오지 뭐야 이거 자 이거 2층 버그있죠 어디있을까 오 쩌긴데 와 무지하게 뒤에 있네 저거 무슨 스크립터 에러 걸렸나 뭐 저기있어 보이지도 안되는데 보이지도 안되는데 총 잘 쏘면 내가 맞아 쏴버릴 것 같은데 안되 얘들은 매팩이라서 안되 또 승면 주면은 귀신같이 와가지고 쏴 너무 귀신이 잘 안 돼 잘 안 돼 대박 뭐야 저거 두마리밖에 없는데 뭐랄 빵이 나지 아니 한마리밖에 안 죽였는데 아이씨 피곤하게 이 게임 멀티된다고 하는데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 멀티용 게임은 딱히 아닌 것 같아 현재 게임들은 예반 지금 데려왔어 너무 멀잖아 멀어져 멀티 전용 턴제 게임 돌캠 파스 스턴 정도 적있네 여기까지 오는데 안걸렸으니까 아 야 여기 측면인데 좀 위험한데 오! 이건 또 보여 오! 왜 아깐 안 보였잖아 아니 아까 여기까지 똑같이 뛰어오지 않았어? 아닌거? 이동했다고? 아이 큰일났는데 이거 그럼 30불랑이로 죽는데 됐어 됐어 이게 거리가 안되겠죠 이게 아직 맵이 끝난게 아닌데 못싸 오오 오오 반함 상관없어 어차피 얘들 이거 쏠거야 안 맞았네 운빨로 해결해줬다 아.. 세계대학순위 그런거 나랑 상관없어 우리 학교가 꼴등이어도 나랑 파등 상관없어요 나랑 몬 상관이야 그게 51% 그리고 스읍.. 왠지 너기 넘어간건 에드나 같단 말이야 오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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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대학순위 같은거 뭔 상관이야 그게.. 참.. 진짜.. 알아서 잘된 사로 오이씨 아.. 어.. 죽는 게 지나가는데 아.. 피곤 가... 우흐.. 슈 띠 아.. 뷔 뷔 즐거움 왜이래 인기 있던데 승납이랑 포니랑 뭔 상관이야 별 희한한 거에 관심이 많아 어 뭐야 어 여기서 애드가 안 났는데 여기서 났다고? 위험하네 이것도 많이 위험하다 어떻게 하지? 팍 빼기엔 이미 와버렸어 아 여기서 애드가 안 나와가지고 나 그냥 여기 왔는데 내가 죽을텐데 범패 깨질텐데 흠